날씨가 엄청 좋아요 저는 오늘 몇 달 만나 친구들이랑 글램핑을 갑니다 너무 신나 안녕 우리는 장을 보러 갑니다 아 우린 뭘 사야 되지? 일단 고기 치킨 아 그래 치킨 치킨 맞네 한 개면 될 것 같아 개 맛있어 그 정도라고? 이게 시간이 지나도 개맛있더라고 아 진짜? 친구랑 같이 먹었는데 와 이게 뭐 닭강정이야? 어 근데 이게 인생치킨이야 어 여기가 제일 맛있어? 유성이? 이거 뭐야 개맛있던데 아 진짜? 아 냄비 안 씻을 것 같은데? 아 그럼 그냥 냄비잭 끓이는 걸로 하나 살까? 이거잖아 아 그럼 그거 두 개를 살까? 이거 두 개? 아 좋아 그래 남으면 안 줘요 버려 따란 따란 불 타면 못 닭 먹는 거 같아 먹고 후기 근데 이거 아 제로구나 진로 자체가 나랑 안 맞는데 진로 자체가 나랑 안 맞는데 빵빵빵빵 마시벨로 이것도 샀어 토레타 너 토레타 아 근데 잠깐만 누가 과자를 이렇게 맛있어? 오빠가 대박 진짜 먹어봐 누가 안 먹어봤지? 진짜 개맛있어 아니 과자 먹어봐요? 야 누가 샀어? 오빠가 나 이거 해 해 야 라면이 이거 육개장 두 개라 나 이거 째까란 거 먹어서 째까란 거 샀거든? 굿 굿 육개장 하나 먹어 굿 굿 그런 상관 없는데 이거밖에 이거 더 이거 끝이야? 고기? 아니 고기 말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된장찌개도 있는데 된장찌개 된장찌개 굿 굿 굿 굿 소세지도 있어 너희들 쌈 먹을 거야? 나는 쌈 나는 채소는 안 샀어 고추만 있어 고추 없어 고추 안 샀잖아 고추 야 소주 진로 골드 겐춘? 진로 골드 겐춘? 와 씨 아니 이게 되게 깔끔하대 뭐 봐 난 짖는게 없어 그래 어차피 막걸리도 있다며 아니 우리 밤에 뭐 먹을 거나 사내지 않을까? 치킨 샀어 치킨 개맛있어 폐 말고 치킨 폐? 폐 상의물 말고 나 회 안 먹어 나 주변 싫어 아니 이거는 준비 갈까요? 초밥 초밥 이런 것도 안 맞고 아니 여기 진짜 과장 fren friendships humano spend 여러분 그게 절대 Multiple 나 너네 모자이크 안 안 한다 나 너네 모자이크 안 한다 나Sí 나 싫어 나 오늘 진짜 boot 난 난 목맘만 알겠어 그렇게 할게 왜 이렇게? 근데 못 가? 에잉? 카메라 보는 거야? 날 찍지 말아줘 엄마 안 나와 꼬마 머리 눌렸어 상 상 뭐야? 상 안녕 귀여워 수원 스타필드로 갑니다 와 밥부터 먹읍시다 어제 촬영한 거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 여기는 아파트야? 딱 봐도 아파트 아니야 딱 봐도 아파트야 오래 먹을 수 있는 걸로 배겨 섬박 테이크 섬박 테이크 먹기 편하게 야 서서 귀여워 민아는 우리 속일 거예요 나 다 나눠 봐 이거는 우울인 거 너무 흥분했어 맛있는 거 맞아 대박 양이 굉장히 많네 양이 굉장히 많네 양이 많네 양이 많네 굉장히 많은데 양이 굉장히 많은데 남성 정보 그냥 남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 맥주 꺼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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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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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시려면 너무 오랜만이다 너 내일 가서 저기 우야 입을 싹 갈고 봉지에다 그 입을 다 넣어라 귀찮다 또 하지말고 안 할거지? 할거야 솜이 묶어 이렇게 묶어 돼지 잡어 소미 잡어 돼지 잡어 소미 잡어 왜 망가진거야? 맛있겠네 안 할거지? 아뇨 그래 전소리가 빨리 끝나 이거 뭐지? 이거? 코코아스탄크 맛있어 맛있어 소미야 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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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겁이 왜 이렇게 많아 줄 구냐 America 어디 가지오 하얀풍 차 가지 뭐 4시간밖에 안 하면서 4시간 연습을 얼마나 빡센 줄KE 하루에 매일매일 주말 빼고 회사원들은 8시간 근무를 하는데 나도 저녁에는 쉬고 싶다고 지금 쉬고 있잖아 근데 맞아 이건 축복이야 사람 없는 시간대에 사람 많은 곳을 간다 인기 있는 곳을 간다 5월 11일에 세종에서 그거 있잖아 나 타닥타닥타닥 라푼젤 그거 낙화 그거 한대 세종에서 엄마 아빠랑 보러가 엄청 이쁘대 보러가라고 안가 그랬네 아니 아빠는 밤에 어딜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아빠는 가는 데만 가 상신리 지우 카페 어디 갈 거 외모 우리가 데리고 가나가지 맞아 나랑 똑같아 여기 수목원 있거든? 거기서 눈물의 왕 찍었잖아 아 맞아 너구리 찾은 거 알아 어떡해 영숙이 있네 탈퇴 좋은 아저씨들 여기 있잖아 오토바이 타는 아저씨들 왕왕왕 저 오토바이 겁나 비싸 저 오토바이는 4명 탈 수 있겠다 저 몇 천재 아니야? 1억대야 1억대 오토바이 타다가 새랑 부딪히면 어떡해? 오토바이가 새랑 부딪히면? 새랑 뒤지는 거죠 응 아니 나랑 새랑 너랑 새랑 그럼 새를 어떻게 키우자 배고지 새가 죽기라도 하겠어 언니 맛박에 물이나 콕 박히는 거지 월요일 3인데도 청아버마마 옆 너 이거 파이태복만 하신다? 응 안전하게 깔아 안전하게 깔아 도와줘 도와줘 이렇게 도와줘 도와줘 이거 근데? 할아버지? 안해도 돼 좋아 좋아 다 불리는거야? 아 웃음 떨어지는데? 그대로 내려와 좀 딱 아까 나처럼 입을 찢었어 나 입을 이렇게 찢었는데 옮기는거야 진짜 가지가지한디 어 맛있다 너무 먹고싶었어 오레기 뒤에서 자고있네 뻗었어 얼마나 불편했을까 침대에다 내려놓지 나 잘 꽃네 맛있다 맛있어 미국도 있잖아 토네이도가 지금 난리도 아닌가봐 왜 다시 해봐 말티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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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고 한번 빨았어? 아니 왜 빨아 한번도 안 빨았어 호수공원이 어딘줄 알아? 호수공원 어디야? 호수공원 어디야? 거기 아닌데? 맞아 안내해주는거 맞아? 그냥 천사야 천사 아 귀여워 솜 솜이 아직이야 앉아 솜 아 귀여워 내가 뛰어야된다 했지 언제 언제 왔어? 가고싶은데 내가 잠깐 못가니까 여기서부터가 호수공원이야? 호수가 되게 커 은킬 아 아 좋다 여기다 좋아요 좋아요 얘가 냄새 맡을게 여기가 훨씬 많네 한강보다 완전 많지 여기 평범 다 많네 여기 평범 다 많네 음 좋다 여기 수원 일산 같네 일산 수원 안돼 안돼 네 저기있죠? 주먹수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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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수먹